정용이는 시의 십사지.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길이를 묻고 답하는 말.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건데요. 시작해볼까요? Is it long? Is it long? 그러면 이것도 읽어주세요. It is long. It is long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길다? 그렇죠. 그것은 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OK. long의 뜻은? 긴. 긴. 무슨 시예요? 긴. 어떤 시? 그렇죠. 어떤 기차? 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이동사. OK. 그러면 합쳐서 뭐가 돼요? 어떤이? 어떻다. OK. 그러니까 it is long의 뜻은? 길다. 길다라는 뜻이고. it의 뜻은? 그것. 그것이란 뜻이죠. 오. OK. 두 개 틀렸다. 고쳐볼까? OK. It이랑 같이 쓰는 비밀동사는? is. it am 아니고, it are 아니고, it is죠. OK. 그래서 그것은 깁니다. it is long. OK.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말이죠? 그래서 it is를 묻는 느낌이 하고, it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it is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is it long. 그래서 그것은 기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long? is it long? OK. 그럼 그것은 짬니? 하고 싶으면? is it short? 오. 그렇지. 물어봤고, 또 물어봅니다. 어? 아, 셔플 걸려있구나. 잠깐만요. 셔플 풀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t is. it's not short. it's not short. yes, it is. it's not short. yes, it is. long. 그렇지. yes, it is long.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it's short. it's short는 무슨 뜻이야? 이것은 짧다. 그렇죠. 이것은 짧다란 뜻이고,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it is. short의 뜻은? 짧은. 짧은.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렇죠. 어떤 바지? 짧은 바지. 됐습니까? 어떤 씨 옆에 비동사 또 썼죠? short의 반대말이 뭐예요? long. long의 뜻이 뭐길래? long의 뜻이 뭐길래? 긴. 긴하고 짧은. okay, 근데 그 it's short는 그것은 짧다란 뜻인데, 짧지 않다 하고 싶으니까, 문장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not. not을 집어넣어서. 그것은 짧지 않다는 표현은? it's no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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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하나는 모르겠어. okay, 하나는 모르겠어. 네. 음... 인섹트 할 때, 섹트 할 때, 에 소리가 어떤 에 소리야? I-A-E-A, O-A-E-A, 섹트 할 때. O-A. O-A-E-E는 A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없는데. 그래, E가 에 소리 낸 거야, 그거. okay, 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is it new? is it new? okay, 어, 수고했어. is it new? okay, new의 뜻은? 새 것. 아니,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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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새로운,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okay. no, no, it, isn't. no, it isn't. it's old, 그렇지. no, it isn't. it's old. no, it isn't. new. 좋습니까? okay, isn't는 뭐의 줄임말이야? old. you. else something. is not it isn't of. not. isn't. It is not new. It is new는 무슨 뜻이야? 그것은 새로운 것이 그건 새 거다 이 말인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더니 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됐겠지 네 그렇습니까? OK. Older 뜻은? 오래된 OK. 무슨 C야? 어떤 C OK. 그래서 어떤 바지? 오래된 바지? 낡은 바지? 어떤 C죠? Old의 반대말은 뭐야? New 새로운 새 거신이란 어떤 C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C네? Is it thin? Is it thin? Thin의 뜻은? 얇은 얇은이니까 무슨 C다 또? 어떤 C? 어떤 책? 얇은 책 Thin book 하면 얇은 책이란 표현이 되겠지 네 No, it isn't It's thick It's Thick No, it isn't It's thick No, it isn't Thin Thin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어떠지 않다는 얘기야? 음... 그것이... It isn't thin의 뜻이 무슨 뜻이야? 음... 그렇지 않다 Thin 까지 넣었는데 Thin 까지 넣었는데 어... Thin의 뜻이 뭐야? 얇은 그럼 이전 Thin의 뜻은? 이즈트는 뭐의 줄임말이야? 이즈 낫의 줄임말이지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